수지가 파마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어떤 파마 하고 싶은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봉지 파마 봉지 파마가 어떤 파마예요? 봉지 파마 모르겠어요? 엄마가 시스루베 가자고 했잖아, 우지야 왜? 응? 응? 우지야 너 애는 귀엽대 맞게 라푼젤머리 해달라고 했잖아 맞아요 머리는 계속 기를 거예요? 얼만큼 기를 거야? 이만 어디? 얼만큼? 이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m 어 귀신이다 귀엽자 뭐라고. 아 acknowledgement 드디어 또지가 앞머리를 자르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와악 내 앞머리 발아내줬어요. 아빠가 이 사기 잘라놨어. 앞머리 귀여워졌어? 앞머리는 파마하고 조금 더 잘라줄게요. 귀엽다. 귀엽다. 수지가 봐도 귀여워. 수지야, 기수쌤 머리 잘해 못해? 잘해. 잘해. 귀엽다. 아저씨 그만 말해. 웃어주세요. 웃어줘. 아빠 한 번 웃어줘. 귀엽지. 맘에 들어? 아이고. 너 큰 사람을 가라, 갈때. 왜? 귀여움이 없어졌어? 앞머리가 없어졌어. 왜 앞머리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귀엽거든요. 우아ㅗ 으아ㅗ 오야! 왜 이렇게 같이 가요? 오해! 아구 레전드 다들 여러가지aded 째려보잖아 지금 너무 이뻐 정말요 이 상태로 끝내주세요 눈치로 갈게요 이제 됐지? 알라보게, 금방 금방 하니깐 이거 젓가락을 놓고 젓가락? 왜? 젓가락? 젓가락이 어딨다고? 아니 콩 봐봐 세상에 에이 아줌마같아 아줌마같아요? 귀엽고색 아줌마야 귀엽게 해 귀엽게 해 귀엽게 해 귀엽게 해 귀엽게 해 엄마 이거 봐봐 아줌마에서 할머니를 업그레이드 할머니와 아줌마 업그레이드 할머니, 아줌마 업그레이드 이때는 약간의 돈을 키우고 있다. 이곳은 견제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곳은 견제한 옷을 입는다. 이곳은 베리와 다진 옷을 입는다. 이곳은 그룹의 옷을 입는다. 그룹이 입는다. 나는 그룹이 입는다. 너무 쉬워 먹으시다가 괜찮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도 안 하죠. 지지야. 지지야 왜 또 3도 안 하죠. 3도 안 하죠. 지지야. 우리 또 아찌게요.